안녕하세요 유창윤 원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질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심장이 두근거리는게 느낄 정도로 계속 그러다가 요즘은 느낌이 없다 그런데 얼마전에 늦골도 그랬었고 없던 증세가 나오니까 겁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은 메토트 레시이트부터 제가 끊어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분은 스테로이드를 먼저 끊었다 이제 메토트 레시이트도 도전해야죠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요 메토트 레시이트에 의한 증상 보다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분들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할수록 혈관에는 동맥 경화가 진행되거나 혈류 순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서 메토트 레시이트 하고 스테로이드를 함께 복용하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 박동이 자꾸 뛰거나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메토트 레시이트를 먼저 끊기보다는 이분처럼 스테로이드를 먼저 끊는 것이 혈관계의 계통에 더 회복을 시키거나 혈관계 계통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메토트 레시이트를 먼저 끊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혈관계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끊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스테로이드는 혈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경 원장이었습니다